너도나도 낚싯대 들이온걸 보니 여기가 망둥이 포인트인가. 망둥이 낚시 포인트는 제각감. 강세공마음. 이번엔 물속에 잠긴 낚시꾼 포착. 이번 카메라 발견했으니 도리없다. 관철이 입문이 일단 데려간다. 아부님 안녕하세요. 네. 물도 별 놈인데 여기서 무슨 낚시를 하세요. 망둥어 낚시. 망둥어요? 네. 망둥이에 기어다니는 놈들 아니에요? 오? 지금 잡으신 거예요? 오? 아 이놈이 망둥이에요? 잘생겼는데요?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? 한 열댓 마리 잡은 것 같은데. 벌써요? 오신지 얼마 되셨는데요? 한 10분이요. 10분 마리? 10분 마리? 15분 마리? 네. 오. 조금 잡히는 거예요. 아 이게 조금 잡히는 거예요 지금? 네. 네.